자 임수의 상징, 성격, 용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수의 상징을 볼게요. 성격하고 자 글자 뜻을 보면 임은 회임, 우임. 회임은 우리 임신한다 뜻이겠죠. 우임. 임수에서 비로소 뭐다? 임신한다. 새 생명을 잉태한다. 그 말이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새로운 생명이 다시 품어져 길러짐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모습은 이렇게 되어있죠. 자 임자, 갑골문, 금문, 소외, 예서체, 그 다음에 해체, 예서체. 자 임은 임신한다는 뜻의 아이벨임, 임자에서 따온 것인데 모든 생물이 임이라는 수액, 즉 정액으로 잉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열매가 이거 씨앗이 되어 땅속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즉 양기가 만물의 씨앗이나 땅속에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제 신금은 안에까지 딱딱한 거죠. 그래서 씨앗이라고 보시면 되고, 견금은 열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밖이 딱딱하고 안에는 말랑말랑하고 그런 상태이고, 신금은 안에까지 딱딱해서 그 씨앗이 되는 것, 그게 다시 이제 땅속에 묻혀서 뭐다? 그 다음에 임수가 오면서 이것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삼명통에서 뭐라고 하거든요. 볼게요. 임수에 대해서 임수 위 추로, 임수는 가을에 이슬이 된다. 그 말이죠. 임수는 가을에 이슬이 된다. 춘, 역, 유로, 여름에도, 아니 봄에도 또한, 또 역자죠. 봄에도 또한 유로, 이슬이 있지만, 하, 어찌하여 독, 혼자서, 홀로독이죠. 혼자서 의, 견주는가, 비교하는가 그 말이죠. 비, 지, 의, 비, 일, 의지죠. 의지, 이추, 어찌하여 이추, 가을로서 혼자서, 혼자서, 비기는가, 견주는가 그 말이죠. 이 독자를 홀로독자인데 혼자서라고 하지 않고 유독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더 의미가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봄에 임수는 가을에 이슬이 되는데, 여름에도, 아니 봄에도 이슬이 있는데 왜 유독 임수를 가을에 이슬이라고 하는가. 이게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개, 대개, 그 말이죠. 무릎, 대죠. 다 같은 말이죠. 대개, 개자. 대개, 춘노. 춘노는 뭐죠? 봄에 이슬은 우로. 자, 우는 뭐죠? 우리가 봄에 끝자락에 고구가 있죠. 그래서 곡식을 변동사라든가 이걸 찍기 위해서 비가 많이 오죠. 뭐 그런 것처럼 우로. 이슬이 있긴 하지만 뭐다? 비와 섞여있는, 비와 같은 이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워요, 안 추워요? 춥지가 않죠. 차갑지가 않아요. 비와 같은 이슬이다. 근데 기, 이미 기자죠. 이미, 이게 뭐예요? 젖을 유죠. 적실류. 이미 적시어버렸어요. 지로. 이슬을 이미 적시는 그러한 비와 섞인 비와 같은 이슬이다. 그렇죠? 봄에 이슬은 이슬은 이슬이지만 그게 비와 같은 이슬이라는 거죠. 비와 같은. 비는 뭐죠? 생명을 삭을 싹 태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절개 중에도 봄의 끝자락에 있는 게 청명, 다음에 고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입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구가 오는 건 뭐죠? 이제 곡식곡자에 비우자. 그러니까 곡식을 자라게 하는 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봄에 우는, 봄에 비는 곡식을 자라게 하는 건데 봄에도 역시 이슬이 있지만 그 이슬은 뭘 것 같다? 곡식을 자라게 하는 비와 같은 이슬이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추록. 가을에 이슬은, 가을에 이슬은, 서리상자죠. 상, 너. 상, 너. 서리, 서리와 같은 이슬이다. 서리는 뭐죠? 차갑죠. 우리가 절개 중에 가을은 뭐죠? 입화가 있고, 그 다음에 처서가 있죠. 처서는 일교차가 심하고, 그 다음에 백노가 오죠. 백노. 백은 뭐예요? 하얀 이슬이겠죠? 그 다음에 백노, 그 다음에 추분이 오고, 그 다음에 오는 게 할로, 아니죠? 백노. 추분 다음에 할로, 그 다음에 상강, 그렇죠? 서리상, 내릴 강자에서 서리가 내린 거죠. 그러니까 겨울, 가을철에는 차가워요. 뭐예요, 이거를? 우리가 숙살직이라고 하죠. 뭔가 결실을 맺게 하는. 그래서 가을에 이슬은 추록, 가을에 이슬은 상, 너. 서리상자죠. 서리와 같은 이슬이다. 그래서 이미 강, 내려왔다. 지로, 이슬에 내려왔다. 노, 일라. 이슬은, 그런 이슬은 하나이다. 그 말이죠? 이슬은 하나인데, 춘, 주, 생. 봄에 이슬은 뭐예요? 주, 주가 난다. 뭐를? 생, 낳게 하는 거. 생명을 잉태하는 거. 이런 것을 생하게 하는 것을 주관하고, 추, 주, 살. 가을에 주, 가을에 그 이슬은 주, 주가 난다. 뭐를? 살. 살은 뭐예요? 숙살직이죠. 그러니까 어떤 봄의 이슬은, 봄의 이슬은 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가을의 이슬은 뭐다? 살, 죽이는 거. 그런 것에 맞춰져 있다. 숙살에 맞춰져 있다. 숙살을 주관한다. 공용, 공과 쓰임이죠. 그래서 이거는 기능, 효용, 그런 말이겠죠. 중국말로 공용 해서, 효용, 기능, 용도. 그래서 그 효용이, 또 기능이 부동, 같지 아니하다. 유여차, 이와 같이 있음에, 이와 같다. 그래서 효용이 같지 않음, 공용, 부동, 효용이, 기능이 같지 않음은 이와 같이 있다. 즉 이와 같다. 그 말이죠. 그래서 효용이 같은 이슬이지만, 봄의 이슬은 생하는 데, 가을의 이슬은 뭐다? 죽이는데. 그렇죠? 그렇게 같은 이슬이지만, 쓰임이 다르다. 그 말이죠. 우리가 24절기 앞에서 배웠죠. 그 24절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봄에 뭐가 있죠? 처음에 보면, 인월달에, 입춘이어죠. 인사시내에, 그런다고 했죠? 입춘, 입파, 입추, 입동 그랬죠? 그래서 인사시내라고 했죠? 봄은 뭐였죠? 입춘이 오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우수가 오죠. 그래서 우수는 뭐다? 그 얼음물이 녹아내린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얼음이 녹으면서, 물이 이제 되면서, 경칩, 개구리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춘분, 아니 춘분이죠? 밤과 날이 똑같고, 겨울동안 길었던 밤이, 점점 짧아지면서, 낮과 밤이 같고, 그 다음에, 청명, 날씨가 이제, 아주 봄에, 날씨가 맑어지죠?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고구, 곡식을, 곡식을 잘하게 할 그런 비가 내린다. 그래서, 봄이 그렇게 되고요. 여름은, 입화, 입화가 이제, 봄이, 여름이 되고, 그 다음에 소망이라고 그랬죠? 보리를 먹어도 배고프다고 그랬죠? 소망. 그 다음에 망종은 뭐다? 볍씨를 키울 수 있는, 모내게 할 수 있는, 그거를 하게 하는 망종이 되고, 그 다음에 하지, 여름이 낮이 가장 길고, 그 다음에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뭐다? 이제 낮이 기니까 햇빛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소소, 대소 이렇게 연결되고, 그 다음에, 어, 7월달, 자, 신부터 시작되는 게, 신율, 소요일, 가을이 시작되면서, 입추가 되고, 그 다음에 쳐서, 온도차가 크겠죠? 그 다음에, 어, 입, 입, 쳐? 어, 백로가 오고, 그 다음에, 어, 추분, 그 다음에, 어, 할로, 상강, 그랬죠? 그래서, 이, 냉기가 온다. 그 다음에 겨울에는, 입동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소설, 적은 첫눈, 그러니까 적은 눈이 오고, 그 다음에, 큰 눈이 오고, 그 다음에, 동지가 오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차가운, 소한, 대안이 온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했었죠? 이 계절을 의미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리하여 어떤은, 그런데, 그러나, 나는, 이임, 임, 임수를, 위, 삶는다. 그 말이겠죠? 삶는다. 추록, 가을의 이슬로, 삶는다. 그 말이죠? 개, 대게, 로, 이슬은, 석수, 수에 속한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슬은, 우리가 이제, 개수라고 보면 된다고 그랬죠? 공중에 퍼져있는, 안개, 이슬, 이런 것보다 전부, 저는 개수를 본다고 예약했죠? 그래서, 이것은 수에 속한다. 이, 임수, 임수는, 생,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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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 능할 수 있다. 뭐, 생, 생을 할 수 있다. 생을 시킬 수 있다. 뭐를? 목을. 그렇죠? 수는, 신금에서 생을 하고, 수는, 그 본래가, 뭐다? 나무를 생하게 할 수 있다. 능자니까요. 몸을 할 수 있다. 하게 할 수 있다. 수, 수가, 기, 이미, 연, 그러할 연자죠? 그 다음에, 제, 차, 여기에서 이생, 생을 하는데, 자, 수가 여기서 생한다는 것은 신금이죠. 자, 이 신금에서 생하는데, 목, 목은, 하, 어찌하여, 유, 어, 차, 어차는, 어는 어디에 대해서서, 여기, 여기에서, 유, 말미야마, 이절, 여기서 목은 어디에 있어요? 이 신금에서 절하죠. 끊어지는 거예요. 수는 생하지만 나무는 생하여. 그런데 수생목이라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이 신금에서 수는 생을 하고 나무는 끊어지는데, 어떻게? 수생목으로 하면 나무가 살아야 되는데, 나무가 왜 끊어져서 죽느냐 이거죠.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고, 그러므로 지, 아라라. 뭐를? 임지위로. 임수의 뭐가? 이스리. 임수가 이스리 됨을 알지어라. 아라라. 그런데 그것은 뭐다? 추로야라. 가을에 이스리다. 여, 마치 몸과 같이. 임일생. 자, 임일생추, 그건 뭐예요? 가을에 태어난 임일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을이면 뭐예요? 신유술이죠. 신유술. 이때 태어난 임수일주가, 이런 말이죠. 여, 임일, 염, 임일생, 추 라고 하면은, 가을에 태어난 임일생이, 견, 본다. 정화를 본다. 정화를 보면, 최현, 가장 나타날 현이죠. 가장 나타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임 한몫으로 했는데, 몰라, 우리가 한몫을 하죠? 그런데, 임수가, 가을에 태어난 임수가, 좀 약간 차갑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따뜻한 정화를 보게 되면, 가장 잘 드러난다. 그렇죠? 물이 온화하겠죠. 물이 차가워서, 뭐죠? 손대기가 시릴 정도인데, 우리가 겨울철에, 겨울철 다 될 때 물이 차갑잖아요. 그런데, 이 정화가 오면, 온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이 풀어지면서, 따뜻해지면서, 뭐다? 가장 잘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임수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뭔가 임수의 특성이, 잘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가을에는 뭐다? 임수가 정화를 보면 좋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정의성하, 정은 뭐라고 그랬어요? 병화는 하늘의 태양이고, 정은 뭐예요? 그 위에 모든 불, 지상에서는, 뭐,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빛. 자, 병화는 하늘의 화로써 빛이요, 빛 에너지라고 그랬어요. 정화는 주로 열 에너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빛도 되는데, 지상에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거, 병화는 자연적인 거라면, 정화는 인위적인 거, 예컨대, 촛불, 전기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주로 나갈게요. 우주로 나가면, 이 우주에는 태양과 다른 별이 있을 뿐이에요. 자, 낮에는 태양이 뜨기 때문에, 별들이 다 숨어버리죠? 일단 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병화가 있으면, 정화가, 이 병화와 정화가 있으면, 정화는 항상 뭐, 2인작가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햇빛에 의해서 빛이 다 가려져버리니까. 그래서, 밤에만 역할을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병화는 낮시간으로 올라야 되고, 정화는 뭐, 밤시간으로 올라야 운이 좋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여기서, 성화는 이제, 은하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앞에서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정은, 정화는, 은하수가 된다. 이미추로, 임수는, 가을에, 이슬이 되고, 일견, 일견, 아, 이슬자가, 씻을자죠? 한번 씻겨준다. 염, 불꽃염자, 이거는 찔증자죠? 수증기 할 때 찔증, 그러니까, 불꽃염처럼, 막, 불꽃이 일어나고, 찌는 더위, 한여름에, 그러한 쯔리를 어떻게 해요? 더위가, 어떻게 가을에 오면서, 이슬이, 싹 씻겨준다. 그 말이죠. 씻는다는 말은, 그런 열기를 씻겨준다. 그런 정도로 의미를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은 뭐다? 이게 이제, 뭐죠? 여기 보면, 시위, 다스리, 주관하다. 그 말이죠. 그 상이 뭐다? 다스린다. 뭐 주관하게 된다. 소연, 또는 조연, 어쨌든, 그 밝게 빛나는 그러한 것을, 주관하게 된다. 말이 맞나요? 임수가 가을에 이슬로써, 그 염, 뜨거움과, 불꽃염과, 찌는 듯한, 그 더위를, 한 번에 씻어서, 씻는데, 그 상은, 상은, 주관한다. 그러한, 밝음을 주관한다. 임수가 밝음을 주관하나요? 화가, 밝음을 주관한 것 같은데, 어쨌든,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임수는 뭐다? 가을에 이슬이다. 가을에 이슬인데, 어떻다? 봄에 이슬과 달리, 차가워서, 숙살질기가 있다. 이 정도, 의미를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현대적으로, 현대적 물상으로 보면, 임수는 뭐다? 우리가,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큰 호수나 바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늘에서는, 눈이나 비, 또는 큰 비를 머금고 있는, 먹구름을 나타내며, 큰 비도 된다고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키토타겜할 때, 장마지고나, 큰 비가 오면, 논밭을 다 쓸고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늘에도 있더라도, 큰 비, 큰 구름, 이런 거,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땅에서는, 도도 흐르는 강물이라든가, 호수, 또는 바다, 이게 된다고 그랬죠. 땜도 의미한다. 자, 성장을 보겠습니다. 임수는 강물, 바닷물과 같은 큰 물을 상징하며, 자기를 보여주고 싶어하며, 청명하다. 그래서 임수는, 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수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지혜였죠. 지혜. 인은 뭐였죠? 아니, 목은 뭐였죠? 인이었고, 화는 예의. 그 다음에 토는 신, 그 다음에 금은 의였죠. 의리할 때. 그 다음에 수는 뭐였죠? 지혜였잖아요. 그러니까, 수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지혜롭다. 좋게 이야기하면 지혜롭고, 머리가 좋다라고 하고, 나쁘게 표현하면 잔머리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청명하다. 임수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청명하니까, 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혜롭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말들, 두뇌가 청명하다, 창의력이 뛰어나다, 앞을 내린다 보는 성견지명,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심오한 지혜, 뭐 다 같은 말이겠죠? 다만, 제가 이제 앞에서 수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물속을 우리가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 물속을 알지만 사람 속을 모른다. 근데, 실은 깊은 바닷속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수를 가진 사람들은, 머리가 좋고, 잔머리도 잘 굴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다 없다? 잘 모른다. 그랬죠? 그래서, 속마음을 잘 모른다. 수가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을 잘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래서, 음흉하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비밀이 많다. 머리가 너무 좋아서, 남을 무시하거나, 물이 지나치면, 범람하여, 인명이나, 가축,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것처럼,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이 정도. 좀 오버하면 그렇다는 거죠. 큰 강물과 같이 고유한 가운데, 항상 쉬움 없이 노력하는 자세로, 새로운 것을 탐구하여, 모든 방면에 박식하여, 매사에 서두르지 않고, 느긋하게, 계속 전진하려는 하는 의욕이 강하다. 그런데, 전진하는 의욕은 좋은데, 끝마무리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처음 계획했던 일이 변질되거나, 기회주의 성향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 성품이 물처럼 깨끗하고, 바다처럼 마음이 넓으며,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좋아, 어느 곳에서나 잘 어울리고, 사람을 가리지 않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살지 못하는 것처럼,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너무 음란하거나, 본능적인 행동으로 치우쳐, 빛이 내지 소지했다. 우리가, 수를 이야기할 때, 앞에서 뭐예요? 머리와 관련해서는 지혜롭다. 그랬죠? 지혜롭다. 그 다음에, 나쁘게 표현하면, 잔머리가 강하다. 또, 수는 뭐냐면, 우리의 5행 중에서, 생식에 관계되어서, 우리 수학 관계된 게 뭐예요? 신장, 방광했죠. 우리 인체 기관과 관련해서요. 신장과 방광을 보다 하면, 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거기서 정액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그 수는 뭐다? 좀, 이 성적인 걸 표현해요. 그래서, 수가 강하면, 예컨대, 좀 성에 대해서 좀, 생각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여기에도, 역당에 수가 있어야 되겠죠. 화가 있어야 되겠죠. 화가 없으면, 좀 지루하게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거는, 오행을 가지고, 성적 것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화가 있어야, 성적으로 흥분을 잘하겠죠. 금이 좀 있어야, 딱딱할 거고, 그 다음에, 수가 있어야, 좀 오래 할 수 있겠죠.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수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식을, 생식 관련, 이야기를 해서, 좀 우리가, 그것을, 성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게 이제, 음란하거나, 뭐 여러가지, 굉장히, 성적으로 발달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뭐, 음란하다, 본능적이다, 뭐 다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성적인 에너지 말 쓰면, 비천의 소지가 있다. 이 말이죠. 웬만한 일은, 다른 사람과 동조를 잘하며, 타협에도 능하고, 대립하지 않고, 물 특징이죠. 아무데나 가서 적응 잘합니다. 원만하고, 그런데, 좀 차가워지면, 얼음처럼 차가워지면, 좀, 남을 잘, 포용을 하지 못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밀착하는 힘과, 응김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잘 뭉치고, 통일성도 있는데, 반대로, 너무 찐더기처럼, 한쪽으로 달라붙어서, 치우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듯이, 즉, 물은, 땅을, 땅이 어떤 모양이든지, 거기에 적응해서,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인기응변에 강하다. 그리고, 재주가 많아서, 자신감이 강하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과신하다가, 어떻게 된다?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게 된다. 이런 점도, 이야기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곤물수수가, 지나치면, 사기적으로도, 볼일 수 있다. 자, 애정면에서는, 남녀 모두, 사교적인 솜씨와, 부드러운 분위기를, 잘 조성하여, 지적인 연애를, 추구하는 타입이라, 많은 사람들이, 딸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정이 너무, 해프구나, 유흥이나, 유흥에 치우쳐, 방탕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개방적이며, 머리의 전이 빨라, 적극적으로, 남성을, 유혹하는 경우가 많으며, 한 남자에게, 집착하는 이듬으로, 드물어서, 음란해진 경우가 있다. 뭐, 참조 말하세요. 꼭 그런 것 같지 않아. 어쨌든, 임수하면, 우리가 앞에서, 물에서 이야기했듯이, 잘 적응한다. 물의 덕목이 뭐죠? 지혜다. 지혜. 다른 쪽으로 말하면, 물은 뭐다? 우리의 신장, 방광에 해당되는 물이기 때문에, 뭐다? 섹스 에너지와 관계가 있다. 정력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칠게요.